아 아무를 몰라서 으 으 으 대덕교, 대덕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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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안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천 진사야 천 진사 어디보자 천진사로 가 천진사 천진사로 갈까 천진사 이쪽 선도원 이쪽 거북바이 내가 갔다 왔으니깐 이야 이쪽으로 앉아 있구나 또 시작하구나 천진사 천진사 가는 길입니다 천진사 잘 또 올라간 사람들 보면 날은 이렇게 쉽지 않던데 성불사 절은 엄청 많네 여기도 몸도 절이야 또 성불사 조개종이네 조개종이에요 조개종 성불사가 성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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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늙고 죽음도 없고 또 안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는 이라 온갖 괴로움에 온갖 괴로움 으 밖의 지나친게 천진사 했구나 1키로 아 우위암 올라가면 우위암을 갈 수 있네요 우위암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여송 아 뭐 한 잔 먹고 가야 겠네 음 으 어디 가니 으 으 아 의 sağ 기하지 이쁘네 야옹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야옹 이야 멋있네요 봉우리 멋있네요 예 아유 멋있습니다 일품입니다 일품 아 진짜 멋있다 피었네 아직 아무것도 없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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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분 60분 걸리는 주봉 아 자원봉 까지는 야 한참 걸리네 오 쒸 야 야 아이고 못 올라갈 곳은 아니네 온 거야 쭈어 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또 올라가야 겠죠 자 위로 볼까요 뭐 이렇게 험한 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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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샤 아 자운봉 2.1키로 위암 0.3키로 도봉탐방지원센터까지는 2.4키로 2.4키로 걸어왔다는 얘기라 자원봉은 저번에 갔다 왔으니깐 가려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 참 평화스러운데 참 야 이 바위도 엄청 크네 이거 다음에는 5층으로 가봐야되겠네 오이 오이 sic ок 오이m 어 이거 완전히 암석이네 진짜 허후 뭐 어유 도모 그러네 좀 뭐라고iar해 아 예 으 뭐야 어 이거 완전히 암석이나 진짜 야 뭐 어휴 여기도 뭐 우유 그러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에이 c 뭐야 이게 아 아 아 으 음 아 나 이거 지금 2시 넘었는데 갔다가 빨리 와 내려와야겠다 금방 어두워 집니다 아시다시피 아시겠습니까 예 무척 얻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계단이 나왔다는 것은 닿았다는 얘기 되겠죠 250 메타 나왔습니다 으 올라 합시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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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우위암 올라가는 데서 보는 거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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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폭의 그림이네요 완전히 뭐 어 이게 그림이지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시간만 있으면 내 이 능선 타고 이렇게 갈 텐데 아 오늘 좀 시간이 안될 것 같아요 으 으 으 으 으 아 다 갔다 온 사람일텐데 야 진짜 멋있어 좋죠 예 눈으로 보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환해서 그래 우유 하면 또 이런 맛이 있네 여기서 또 보이는 아 전망 좋네요 아 애들 먹고 달라고 저기 어머 3마리야 어머어머 고양이 3마리야 어머어머 아 아 아 으 올게 겁을 많냐 앉아 봐 먹어 앉아 봐 먹어 먹을 게 없는데 아 으 야 금방 좋다 아유 고양이 아유 고양이 고양이 고양아 야옹 야옹 아 전망 좋네 야 저 바위 봐 아 정말 눈으로 보는게 훨씬 좋네 눈으로 아 아 이야 아유 고양이 봐 고양이가 많구나 아유 이뻐라 고양이가 많아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흐흐흐 흐흐흐 야생이 됐어 어떻게 된게 또 이야 이게 여기가 우위암이랍니다 우위암 우위암이요 우위암 뭐 그렇게 힘들진 않네 아 아 이제 내려가야 되요 시간이 없어서 아 올라올만 하네요 아 아 아 아 먹을 거 있으면 주려고 아유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안줬을 때 안줘도 그렇고 우위암 우위암 나 또 이게 우위암인 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우위암이랍니다 아이 아 이긴 아니야 이게 예예예 아 아 우위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뻑 아 고맙습니다. 바람망이 있는데 흔들리고 가지고 다녀야지. 요렇게 되어있어요 요렇게. 자 가볼까요. 발이 이렇게 되어있냐? 여기서보면 이렇게 보이죠? 멀리서 봐야지 멋있어 그래도. 아까 저기 있었는데 내가. 또 위암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보이시나요? 멀리서 보는게 더 멋있죠? 와 올라와. 왜? 올라와? 뒤에서 올라와. 너무 무서워. 너무 깊게 날꺼워. 뭐야? 발이 닿고. 투비를 잡고 있는데. 여기가 내려가기가 좀 그러네. 그렇죠? 아이고. 발이 봐. 발이 봐. 야. 이건 뭐. 야. 암벽이 아닌다면 못 올라가겠죠? 못 올라갑니다. 암벽 타기 아닌다면. 우위암입니다. 이게 우위암. itung사. 골입구. 예. 0.2키로. 원통사. 1.8. 무스 골. 입구입니다. 자 내려갑시다 아이고 고양이가 자꾸 쫓아오는데 나 줄거 없다 야 음 으 얼굴 봐서 또 이치 아 안주기도 힘들고 에 주지 말라고 돼 있는데 으 음 야 이거 미끄러지기 좋게 돼 있네 도심 조심 깜빡 하면 으 자 쭉 겨라 하면 되겠네 쓰러진거 보십니까. 엄청나게 지금 큰 나무가 완전히 쓰러져 있네요. 사람한테 찍길래 다행입니다. 깊지 않구나 나무가 쓰러졌네. 안 됐네. 쫙 올라다. 뿌리가 뽑혔으니 뭐. 그러네. 오는 길도 뭐 바위가 만만치 않죠. 여기 또 뭐야. 428m야. 그래도 높은 곳이네. 여기. 그쵸. 바위가 이게 엄청 큰 거야. 이게. 한눈에 이게 안 찍히네. 안 찍혀 안 찍혀. 저게 이제 떨어지겠죠. 언젠가는 가위가. 야. 저 보세요. 올려놓은 거 같죠. 이게 뭡니까.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. 저쪽으로 가라는 거야. 아이고. 길이. 만만치가 않네요. 야. 으휴. 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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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저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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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주지. 알아서asserべ. 으. 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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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그. 으으, 으, ㅏ, 1, 으, 어. 이러네. 바위가 꽤 많아요. 이쪽도 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꽃길 꽃길. 꽃길을 걸어라. 꽃길이에요 꽃길.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 봅시다. 여기도 계단이 우와 추락기염 급경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쭉 내려가야 되네요. 이거 없었으면 이거 올라오기 엄청 힘든 곳이죠. 이거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마운거지. 그쵸? 야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. 아직 428m 니까 엄청 또 내려가야 되요. 그래도 산은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2시 2시 에는 올라가는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2시에 올라가 있거나 정상에 있지 마시고요. 내려오고 계세요. 그래야지 시간대가 어느정도 맞습니다. 잠 못하다 야간 산행할 수 있어요. 위험합니다. 아주. 특히 또 뭐 랜턴이나 뭐 그런 것도 없이 핸드폰 불빛으로 그 핸드폰에 그 라이트 나오죠. 그걸 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. 예 깜깜합니다. 그리고 돌이 많아요. 돌뿔이 뭐 넘어질 것도 많고 미끄러질 것도 많고 발 삐끗할 것도 많고 예 그래서 또 쭉 미끄러진다. 살짝 하면 물기 있을 때도 미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시에는 하여튼 내려오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. 급경사진은 이제 다 이제 어느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이게 뭐라 그러지 모래도 아닌게 그거 있죠. 이렇게 알갱이 져 있는 거 미끄러지기 쉬워요.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저 멀리 종이 보이시죠. 예 저리 있다는 얘긴가 봅니다. 제가 예사롭지 않네요. 여기도 원통사 경치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. 여기도 뭐 전경이 하여튼 만만치 않아. 눈을 보면 더 멋있는데 원통사 멋있습니다. 예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네 전에 우이동하고 무숙골하고 갈라진 길이 없거든요. 우이동으로 가면 1.9 무숙골은 1.6km 이렇게 왔습니다. 예 사람이 있어가지고 찍기가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지나칩니다. 우천은 우이동으로 갑니다. 멀리 안쪽에 절이 있습니다. 절 보이시나요? 저 멀리 있습니다. 저 멀리 야 고양이 많구나. 2.2km 2.2km를 가야되 우이동으로 갑니다. 우이안 우이안 1.6km 북한사 우이안 1.4km 아 한참 가야 돼. 한참 가야되네 kryptus 야 800m 북한산 우이안 우이안은 2.2km를 가야되고요. 예 우위역은 0.8키로 800m 남았습니다. 자 갑시다. 그러면 거의 다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다행이다. 아우 아 아 아 아 났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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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9 사내 4시까지 내 12월 부터 2월 2월을 3월부터 11월은 아침 4시는 똑같고 오후 5시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해가 짧습니다 참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민가가 나와요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아 아 피곤해 목이 더럽게 많네 목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가 저 카페도 있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형상이 있고 이렇게 어휴 야 저기도 뭐 빌라를 짓는가 카페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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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카페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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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siguiente fiz 4 Maker 100m 더 가야 되는구나 카완 오이종원 백숙 닭소리 창조물, 청산가든, 공원산장, 그 다음에 인천장어마을, 갈비마을, 카페나잎 엄청 많네 안해도 먹을 쪽이 엄청 많나 보네 나중에 봐야겠어요 우이동, 구 우이동 먹거리마을이군요 우이룡 숲속문화마을 야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기름역 국립 419 미중요지 왼쪽은 방학사거리 오른쪽 도선사 공항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아, 먹을수 없음 이게 수이동 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으키라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으 으 으